주말 오후부터 광주 전남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이는데요. 비는 오후 늦게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광주 전남 지역의 날씨 전망은 어떨지 현장에 나가 있는 조용주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주 기자. 네, 저는 지금 광주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조용주 기자 뒤로 구름 낀 하늘이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 전남 지역 날씨 어떻습니까?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도 비의 영향으로 더위는 한풀 꺾였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전남이 22도에서 25도를 기록하면서 다소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일부 지역에선 비와 함께 강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도 치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당분간 맑은 난들이 많겠고 목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다소 더워지겠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비 소식으로 인해서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날씨 또한 궁금합니다. 이번 주 날씨 어떻습니까?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강수량은 2에서 9mm로 평년보다 적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최저기온 14도에서 19도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고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9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주말에도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초미세먼지는 오늘 오전 일부 지역이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오후부터는 농도가 내려가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미세먼지보다 비 피해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예보도 확인하시면서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 나가 있는 조용주 기자 연결해서 이번 주 날씨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조용주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